화성시는 양간면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간면사무소를 신축하고 개청식과 함께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양간면사무소는 총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대지 18,739제곱미터, 연면적 4,275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민원실과 노노카페 54호점,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주민자치실,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습니다. 외부에는 119 지역대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됐으며 내년 말까지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작은 도서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옛 청사부지에는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공주택 70가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날 개청식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개청을 축하했습니다. 최 시장은 주민들이 화합하는 지역발전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화성시 대표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노카페는 양간면 사무소 1층에 54호점을 개점하면서 총 249명의 실버 바리스타가 활동 중입니다.